요거 이름 아세요? 이거 이름? 5로 시작합니다. 이거요? 네. 5로 시작해요. 세 글자예요. 이거.. 오렌지 안시? 아.. 이거 안시 냅다. 한 명 간다는 건 아니잖아? 아니요? 아니요? 네? 와 이거 대박! 아래 라인 보면 여기 이제 아 국비 좀 많다 이런 건데 이거 진짜 까먹을까봐요. 이제 이게 그거랑 그 난주랑 이제 국가시켜가지고 만든 건데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거 아냐? 여기 동글동글한 거에요? 이거? 동글동글한 거에요? 알지. 뭐? 그.. 복치라고 아는 거지? 복치 알지. 여기 이제 전체 여왕에서 베스트 하나만 뽑으면 뭐? 뭐가 베스트야? 네. 보기 전에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우와.. 귀엽다. 물어요. 물어요. 슬그런 물살 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청주에 있는 옥비스 수족관에 왔는데요. 청주에서 제일 유명한 수족관이라고 하는데 어떤지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항이 딱 작은데 엄청 잘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한테는 말이 아니라 구독자님들한테 예. 구독자님들이 더 중요하니까요. 말할 때 미리 표시를 해주세요. 누구한테 말하는 거라고. 아 예. 투 구독자. 이거 보시면 굉장히 지금 플래티넘 빛으로 생겼는데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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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치요? 그렇죠. 멸치를 또 판매 중이시네요. 이건 이제 롱 마우스 멸치라고 있어요. 롱 마우스 멸치요? 네. 두둥이가 긴 게 특징이라고 해서 헛소리하지 마 인마 아 롱 마우스 멸치 네. 아 그렇구나. 예.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키 마우스 플랫인다. 미키 마우스 인가? 미키 마우스 이건가? 어쨌든 플랫이 그 정도 그런데 와 빠글빠글해요. 애들 움직이는 거 보세요. 오 요즘 없는 게 없네. 오 디스코스 크기 보소. 아 손 안 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게 많이. 와 종류도 엄청 다양해요. 와 이거 이빨 빠는 거 보통. 이건 이제 빅 바디 롱테일 안 씌어. 빅 바디 롱테일 안 씌어. 아 죄송한데 이거 안 씌가 아닌데. 이게 비판인데요. 알비노 나비파라고. 비가 불통용이야? 비가 불통용이야? 예? 이거 다 알아? 아니 그건 아니지. 안 씌. 예 어쨌든 이렇게 빅 바디 롱테일 안 씌 있습니다. 이쪽은 디스코스 라인. 밑에가 더 대박. 와우! 역시 이래서 청계에서 제일 유명한 구독자님이라고 하나 봐요. 구독자님. 이번에 구독자님. 아 먼저 말하라니까요. 아 예 죄송합니다. 구독자님들 읽어보세요. 안 봐야지. 쭉. 와 엄청 많죠? 장관입니다. 콜이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 와 수백 마리 들어가 있는 거 같아. 콜이가. 와. 우리 집 콜이랑은 좀 다르다. 근데 이렇게 콜이 다 해어로 치는 거야. 보통 바닥이 항상 있던데. 그러게. 되게 많아서 그런가. 신기하다. 많아서 그런가 봐. 까불까불하게. 얘네 뭔지 아세요? 이건 근데 쇼트바디 옐로우 플래키야. 쇼트바디 옐로우 플래키요? 네. 아. 네. 아 이건 쇼트바디 블루 플래키요? 네. 많이 넣습니다. 와 여기 장관. 보이시나요? 이거 수천 마리 되어있다. 어. 진짜 예쁘다. 어. 이거 몇 마리 되어있으면 새고 있어. 밥 좀 먹고 오게. 아침 새하고? 어. 이거 새고있으면 밥 좀 먹고 올게. 어. 내일까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아냐아냐아냐. 충분해. 저녁까지면 다 될 수 있어. 생면 뭐 더 먹어요? 그런건 없네. 구독자님들 여기 또 금봉어들 이렇게 있네요. 생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생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생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생면으로. 박상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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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어때요? 여자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노리고 있는게 딱 있어요. 아 노리는게 있다고요? 그건 이따가 밝혀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바블엔젤이라고. 가오리에요. 가오리 라고요? 가오리요? 네. 전혀 안 닮았는데요? 지브라 리틀 가오리라고 있습니다. 아 지브라 리틀 가오리요? 요거는 아까 빅 붙이지던 이건 리틀이네. 작아서? 아 그리고 지브라는 뭐 얼룩말 문이라서. 네. 지브라 리틀 가오리랍니다. 자 지브라 리틀 가오리가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구라미들이 있습니다. 그죠? 너무 정체적으로. 그냥 약간. 뭐 할까? 물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딱 좋아할만한 스타일이에요. 오빠 저것도 깨먹어. 뭐? 지렁이? 이거요. 이거요. 한 명으로 말해주세요. 정확히. 아 이거 한 명이요. 쿨리로 지을 겁니다. 약간 우리나라 동계 느낌. 이게 또 백 스크린이 검은색이라 또. 안 지키는데. 한우왕이 기본적으로 한 50마리. 적어도 50마리씩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난주들도. 난주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난주 노리시는 건가요? 그게 큰일이에요. 아 예. 아 예. 진짜 지가 났어. 안 얻달라고. 아. 오 이쁘다. 네. 크레파스. 약간. 크레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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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텔 리틀 디스커스요? 아. 네. 파스텔 리틀 디스커스라고 합니다. 물보다 거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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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대박. 아래 라인을 보면. 여긴 이제. 코피 좀 많다. 이 정도인데. 진짜 빠블빨을. 물보다 더 많은 것보다. 이거 이름 아세요? 이거 이름. 오로 시작합니다. 이거요? 네. 오로 시작해요. 세 글자요. 오렌지 안시였어요. 아. 그게 단시네요. 그냥. 그냥. 유리벽에. 어항에 붙어있으면 다 안신가요? 응. 아. 이거 오토씨입니다. 오토씨. 음. 그 다음에. 여기. 여기. 군붕어들. 와. 쟤 엄청 크다. 와. 내 얼굴만 하네. 이렇게 두 마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게 오란다. 오란다 아시죠? 저는 나중에. 네. 네. 더 넓은 길 가면. 오란다를 키워볼 거예요. 한 일주일 만에 질려서 안 키우실 거예요? 제 마음속에 원기금. 액션. 오란다 아시죠? 아. 풍는. 풍는. 풍는 점비인가 이게? 이거? 어. 이거 징그러. 이제 이게. 그 오라. 그. 그. 난주랑 이제. 삭삭시켜가지고 만든 건데. 왜 이러는 걸까요? 아. 그거랑 난주랑 학자 싶은 거야? 응. 그리고 그거를 이제 빵빵하잖아. 아. 그거랑 난주가 교대가 돼? 과학자들이 했어. 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한 거인가 보네. 아하하하하하. 이런 건 주로 이제 상면으로 관상 많이 하거든. 박상면? 어. 박상면으로. 이렇게. 많이 보던 난주들. 난주들. 역시 근데 요즘에 군복화가 꽤 많아. 다들 출근 가면 메인어왕은 다 군복하더라고. 귀여워. 어. 나 난주였나봐 오빠. 오란타가 아니라. 아 난주였어? 어. 원킹이? 어. 그래서 볼 때마다 바뀌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따가 다시 또. 아니 아니야. 이거 알아? 이거 똥글동글한 거 이거? 그거? 똥글동글한 거. 알지? 뭐? 그 복치라고 알지? 복치? 복치 알지? 어. 복치야 이게? 어. 아 컬러 복치? 응응. 보거랑 치워라는 거랑 같이 합타시켜서 만든 건데. 보거랑 치워라? 응 진주빙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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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전체 여왕에서. 베스트 하나만 뽑으면 뭐가 베스트 같아? 제일 보기 좋은 거 같아. 나? 어. 나 아까. 어. 리틀 파스텔 디스코스. 리틀 파스텔 디스코스? 왜 보여요? 이거. 뭐예요? 이게 베스트야? 이게? 어. 내가 뽑은 베스트는. 이거. 여기. 장관이고요. 절경입니다. 몇 시 때. 몇 시 때야? 오빠 이거 유행어 알아? 장관이고 절경입니다? 응. 몰라. 대구야. 은생 유행어 몰라? 어. 지금 봐. 응? 절경이고요. 정말 장관이네요. 정말 신해 주신 선물이에요. 휴가글날 일자가 있구나. 어 저기 나왔다. 키우기가 어려워요. 어때요? 키우기가 엄청 쉽죠. 사랑을 많이 따라가요. 진짜요? 안 물어요? 우와. 귀엽다. 얘네들은 뭐 해바라기 씨 같은 거 먹나요? 주식이 과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이 과일이에요. 안녕. 안녕. 장관이고요. 절경입니다. 절경이고요. 정말 장관이네요. 정말 신해 주신 선물이에요. denomin trucs lo fu요. 알람 왜 Merry Christmas ماaberink11 도ивosis 3